저희 카페는 일반 카페랑 조금 다르게 제가 좋아하는 반려묘 친구들과 함께 있고요. 그리고 구조돼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다 보니 매장에 고양이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를 세렴하는 공간은 아니고 고양이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조용한 재즈 음악이 좋고 고양이가 좋다면 언제나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당의 카페 모퉁이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당의 카페 모퉁이 많이 찾아주세요.